월지별 병화 월지별 병화 월지별 병화 월지별 병화입니다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편의운이죠 내년에 병화는 이런 공부 그 다음에 고민이 많겠죠 답답하겠죠 뭔가 질러버리고 싶고 탈선하고 싶고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편의운이라도 진을 가진 편의운이니까 문서도 되겠죠 문서 문서라는 것은 문서 인성이잖아요 이거는 당장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계획도 되는 거예요 계획 미래에 대한 미래 장래에 대한 준비 이 개념인 거지 여러분 돈 있는 사람 돈 좀 있으면 그냥 뭐 사라 이거야 장기로 그냥 묻어놔라 이런 개념 되는 거지 병화들이 내년에 그런 고민들을 물어보겠죠 인성의 개념이니까 어떤 거야 관인소통하려고 하는 개념 근데 직장이 마음에 안 들겠지 아까 얘기 관설대니까 그런 거라든지 남자 여자로 치면 남자 어떻게 별로 마음에 안 들겠지 그러나 인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성문제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속단하지 말라 이런 거지 길게 봐라 이런 거잖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거고 그런 시간에 그런 고민할 시간에 하나라도 뭘 해라 그리고 이제 당장 눈앞을 보지 말고 미래를 봐라 이런 것들이 이제 병화의 문제다 역학 공부하는 게 당장 효과 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나 자신을 보는 거잖아 요즘 나훈아의 기장갈매기 알아요? 노래? 검색 좀 해봐 끝내줘 기장갈매기 나훈아가 기장갈매기 전에 무슨 노래 불렀어? 테스형 소코라테스 테스형이 소코라테스 이제 나이 먹으니까 나훈아가 철학성이 좀 있어 완전 신중줄이잖아 테스가 이제 그리워지는 거야 너 자신을 알라 철학적으로 바뀐 거라고 그러면서 기장갈매기다 라는 노래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 기장갈매기다가 뭐냐면 부산 기장 알죠? 거기 자기는 거기에 잘나가는 조폭이다 이런 노래야 기장갈매기다가 오늘은 뭐 어디가서 뭐하고 인생 뭐 밀물이 오면 썰물도 있다 별거 아니다 이런 노래야 그게 중간에 막 행님 행님 하는 것도 있고 겁나 멋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 자 나훈아가 이를테면 병화와 같은 거지 우리가 상으로 보면 왕년이 잘나갔잖아 그래 안 그래요 병화잖아 근데 그 기장갈매기를 늙어서 그 기장갈매기를 불렀다 이거지 뭘 그리워한 거야 진토를 그리워온 거란 말이야 천간에 감옥 딱 뜬 거야 몸은 옛날에 그 몸이 아니잖아 들어가서 기장갈매기다 한번 들어 보세요 끝장납니다 나 어제 그런 마음이야 병화는 그러면 병화 월질별 병화에서 봄생하고 여름생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러 가 가을생 겨울생 이거는 나이 많이 먹은 계절인 거죠 병화인데도 어떤 사람이야 재관이 있는 재관에 이건 가을은 재 이건 관 그죠 막 질러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실속 차려야 되는 그런 월에 태어난 병화다 그런 월에 태어난 병화는 실속 차리려고 하겠죠 갑진이 청소년이다 이거야 말 잘 듣겠죠 이 갑진 말을 뭐 같아도 병화가 이런 생들은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거 지기들끼리 싸우는 것도 돼 도시 캐가지고 내가 도시 캐는 거 아뇨 맞지 집에 있으면 나 문제 때문에 부모가 막 싸우는 형국이란 말이야 열 받아서 튀어나가 보려고 오는 거 하고 똑같은 거잖아 병화들이 내년 나라를 보면 어떻게 돼 거시기로 보면 하 나라 꼴 잘 돌아가겠다 이럴 거 아뇨 그러든가 야 이거 나라 돌아가는 꼴 보니까 이거 내가 마탱이 가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올 거 아뇨 답이 안 나오는 거지 학교 가보니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 하는 꼴들이 이건 이 학교는 내 학원은 정말 뭐 그런 거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해야지 내가 살려면 하는 게 이제 가을 겨울생은 그렇게 된다고 여름생은 여름생은 대모올 거 아냐 못살겠다 오케이 아까 총대 뵈지 말라고 여름생들이요 맞잖아 펌프질럴 거 아뇨 봄생들은 하이데커의 책을 들고 다니는 거야 뭔 얘기 알아 아웃사이더 평화에 아웃사이더 노래 몰라 더부룩한 머리에 낡은 청바지 뭐 있잖아 봄생들은 가을 겨울에 사세 사세 하 방황 정신적 방황 정신적 방황 공부는 안 하고 공부는 안 하고 정신적 방황하는 거야 내가 이제 대학교 때 그랬단 말이야 사고의 방랑자 이래가지고 술 처먹으면서 방황한 거야 딴 놈은 도서관에서 공부했는데 답 나왔네 끝났네 이거 봄생은 그렇고 여름생은 그렇고 가을 겨울생은 그러지 않는다 오케이 크게 일단 보시라는 얘기야 여긴 답이 있는 패턴들이야 금이 있잖아 금이 금이 있으면 도식을 해소할 거 아녀 겨울생은 추운데 봄 왔잖아 이거 겨울은 수의식이니까 관성이잖아 인성 왔으니까 관인소통하려고 살인소통하려고 하는데 꼬름하게 FM도 그러는 게 아니잖아 삐딱하게 하는 거잖아 관설 넣으면서 하는 거잖아 꼬름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멍청하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바보스러운 거야 아니 관인이 있으니까 관인소통하면 나 큰 사람 돼야지 해가지고 공부도 할 거 아녀 여기는 적당히 그쵸 관인소통해야지 나 정신 차려해서 공부해야지 하는 것도 되잖아 관인소통 여기는 목적이 있으니까 적당히 방황할 거 아냐 그죠 나 이러면 손해다 이런 개념인데 이거는 뭐예요 여름생들은 얘네들이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거거든 봄이 여름을 미는 거잖아 뻔뿌질하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여름생이 봄 여름생은 사오미 사오미 사오미는 이게 인묘진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얘네들이 나의 능력을 쓴다 이렇게 해 줬죠 했죠 강의 올 때 저번에 강의 다 했잖아 병화 입장에서 얘네들이 펌프질 해주면 어떻게 돼 여름생은 총 때밀 거 아녀 떠밀릴 거 아냐 청소년들이 떠밀리면 어떻게 돼 죽음도 불쌍합니다 죽음도 불쌍한다고 그럼 뭐고 여기는 해야 되는데 헷갈린 거 아녀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막 고민 드리는 거 아닌가 인성혼잡 인성혼잡 이거는 비겁다자 잘 놀겠죠 안 그래도 병화인데 아니 기본 성향들을 보라고 여기는 어떻게 병화 순수한 거잖아 여기는 봄 자 크게 봐서 봄여는 생각은 뭐 질러잖아 그냥 일단 놀고 보자 이런 거 즐기자 이런 거잖아 여기는 즐길 때 즐기더라도 그 이런 것들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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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진이 병화 이렇게 보잖아 이건 과로도 돼 과로 과로 도식이 뭐야 어디 가서 뭐 막 놀아요 막 논다고 생각 정신없이 막 논다고 생각해 봐 밥도 안 먹고 그 어떻게 돼 과로 되는 거잖아 도식 큰 거잖아 아니 내가 재밌어 가지고 막 하는 거는 밥도 안 먹고 시금을 점폐하고 놓은 거잖아 그것도 도식이요 여러분 도식이 못 먹어서 도식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하나에 정신 팔려 가지고 안 먹는 것도 도식이라고 하고 술이 빠이 그냥 노래방 가가지고 막 하다 그다음 날은 어떻게 돼 근데 그 다음날을 생각하는 존재들은 이런 거야 여기는 못하는 거야 이제 그렇다 이런 거지 그러면 그런데 뭐 그러면 개운법이 뭡니까 개운법은 여러분이 개운법이라는 게 여러분이 개운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운을 떠나서 개운법이라는 게 운을 바꾼다는 뜻이잖아 뭔가 좋아진다는 뜻이잖아 그죠 개운법의 첫째는 뭐냐면 개운법은 그냥 앉으면 뭔가 툭 떨어지는 개운법은 없어요 내가 이거 뭐 참 할 때 있잖아 진심으로 진심으로 물어봤어 그 저 인터넷 활동하면서 개운법은 뭔가요 하니까 아무도 답을 안 달아주더라 그 순진할 때 아니 사전을 공부했으면 분명히 개운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개운법이 뭐예요 그래서 댓글을 딱 달았는데 아무도 달지 않더라 이거야 뭐지 이거 나 그랬어 지금은 이해를 하는 거야 그 저 사주에 개운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답글을 안 달아주더라니까 다 모르는 거야 개운법을 맞잖아 개운법을 누가 아는 거야 나도 지금도 모르는데 얼마나 무식했냐고 내가 저게 개운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처음 이 공부 잘 모르는 사람이 운보러 가면 그러겠죠 그러겠죠 내년에 힘들다는데 개운법 가르쳐 주세요 이럴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가르쳐 줄 거야 그거 개운법은 뭐냐 아까 얘기하면 분위 파악하는 거야 내년에 이런 분위기를 내가 알고 그 누구보다도 자기 인생을 내가 아는 거야 그럼 그 분위기에 그나마 적응하면서 또 못 가리면서 가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개운법은 오죽 커멘테스 형이라고 했겠어 그런 거란 말이야 개운법이 그러면 이 개운법은 물론 이제 그때그때의 각 사주마다의 그거를 내년운의 병화일관으로 해서 그걸 강의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고 첫째 개운은 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마음 플러스 시간이야 시간 이게 긴 내 인생에서 가장 눈에 보이지도 않고 키도 안 나는 개운법이면서 가장 인생에 도움되는 개운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잘근잘근 셀 수는 있는데 크게 이렇게 보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월지별로 자세하게 강의를 하는 거는 그냥 공부 차원에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을 덜 갖는 거야 여러분이 첫째는 병화가 있다 갑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청간에 갑을 이게 있죠 그러니까 병화일관이 청간에 이런 글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갑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 이거는 편인이다 편인은 어떻게 반드시 걷어내야 된다는 뜻이야 편인은 일단 편인을 걷어내는 게 어떤 글자야 그럼 편인적인 상황들이 덜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있든 어떻든 병화가 내년 갑 보면 이 편인을 본다는 뜻이야 갑을 본다는 뜻이야 그럼 어떤 기분이 생기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정적으로 바뀐다고 의기소침 그러니까 사람 열심히 해야 되는데 탁 태클 거는 거야 내 생각도 그래 이거 해야 되는데 야 이거 해라 하면 그거 하려고 하는데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내년에 멀쩡히 지금 자 올해 계면연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한 내가 계면연이 만약에 중학교 공부다 하면 이 갑진이 고등학교 공부로 넘어간 거야 넘어갔는데 중학교 공부할 때는 그냥 하면 하는가 보다 해서 열심히 했는데 딱 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들이 막 보이는 거야 막 여러분 명리 처음에 완전 재밌어 막 공부하다가 이게 딱 실전 딱 대입해 보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많다는 뜻이야 내년에 이게 이게 그러면 그 틀린 게 뭐가 틀렸지 해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거는 이 글자가 있어야 찾아낸다고 이 글자 있으면 지금 나 잘 모르겠지 좀 더 공부해야 되겠지 이러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좀 배워가지고 실전 해가지고 그대로 두드려 맞은 거야 명리로 치면 공부해가지고 실전 딱 갔는데 얘기하니까 아닌데요 해가지고 그대로 멘붕 온 거야 이게 야 이거 이거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거 아니야 쉽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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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잘 공부하다가 요구하니까 어 다른 것도 공부해야 되나 이런 개념 아니야 적청수 공부하는데 궁통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서구단과 공부하다가 아우 또 괜찮은 거 있네 다른 거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예를 들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성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 이 시기는 고민이 많겠죠 고민 그죠 인성은 생각이니까 생각적인 고민 회의 회의강 그렇지 아 이거 해석 뭐하나 이거 이거 언제 다 할 거냐 막 이런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지 오만 잡생각이 다 들 거 아니야 관인소통하려고 하면 인성혼잡이니까 관설되니까 아우 저 남자가 내 애인이 맞아 안 맞아 이거 고민 때릴 거 아니야 엄마가 대가리 아프게 만드는 거야 학교 공부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실타래가 계속 엉킨 거지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이제 같이 고민 때리는 거 아니야 같이 그죠 뭐 큰 뭐 큰 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편인으로 좀 피해를 보는 것들이 이런 글자들이잖아 이거를 해소하는 글자는 이런 글자고 그죠 그 다음에 길게 장기적으로 긴 안목을 보는 거는 이런 글자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공부해서 뭐냐 하는데 요거 딱 하면 아 그래도 내가 사회적으로 관이라는 건 관살이라는 건 남도 돼 내가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잖아 아 나 공부하기 싫은데 저 새끼 열심히 해 어이 씨발 또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겠지만 임수가 있는데 딱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오면 이런 게 있으면 재생 사례잖아 애매한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그러면 요게 들어오면 오히려 나쁘진 않아 이게 재료가 되는 거니까 경신금 입장에서 이게 원국에 그러니까 경신금이 있어 재생사를 하는데 요게 들어오면 그나마 그 재생사를 피하려고 하는 새로운 도구가 된다고 경신금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주원국이 이게 있으면 이게 재료가 되는 거야 간목이 그치 요것도 재료가 되는 거죠 재료가 되는데 전혀 어떤 목적성이 이루어지는 재료가 아니라는 거지 이런 패턴은 만약에 이게 들어오면 이것도 생하지만 이것도 생해 주는 거니까 또 인성이 이제 비겁으로 설되는 것도 있어 여러분 그런 부분도 있는 거야 청간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걸 다 구분할 필요는 없어 크게 보시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월별 병화가 자월의 합친이다 자월의 합친이다 자월의 합친이다 인월부터 봐야지 인묘진이죠 그죠 그럼 이 모습이 뭐 어떤 거야 완전 인성덩어리잖아 그럼 이런 거야 인성이 많잖아 그럼 공부하기 싫어해 사람들이 사주에 보면 근데 그런 운이 왔잖아 그럼 방황하겠죠 방황해도 해야 돼 말아야 돼 어 그거 그리고 이 갑이라는 건 어떻든 여기서 올라온 거니까 이거 용신으로 올라온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사회적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이런 거지 내가 시골에서 공부하는데 이게 올라왔다는 거는 그 시골에서 공부하면 그 한계가 있어 오케이 근데 운에서 저게 딱 올라온 거잖아 그러면 여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공부환경이 와요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서 내가 1, 2등 했었는데 업그레이드가 여기로 간 거야 그럼 내가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 근데 대가리 아픈 거야 이거 떨려고 거시 걸려고 하니까 뭐 그런 비슷한 거지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요게 또 틀린 게 뭐냐면 어떻든 묘월생하고 인월생하고 틀린 게 있다고 했죠 요거는 순수한 공부잖아 경쟁이 막 덜 한 거야 덜 한 건데 진이 왔으니까 경쟁하라고 한 거고 여긴 이미 경쟁하고 있는데 진이 왔으니까 더 경쟁해야 되는 거고 그게 좀 틀리죠 그리고 어떤 거야 이거는 조금 당장 써먹을 거죠 묘에서 올라온 거니까 당장 그런 종류의 공부인 거고 요거는 조금 연구도 필요한 공부겠지 기초 쪽으로 더 간 거겠지 이론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친 거겠죠 인나고 묘는 인나고 묘는 만약에 경화가 이게 인성이다 하면 인묘 이거는 이론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론 이것도 다 이론 이론인데 이거는 실질적인 이론이잖아 그러니까 학생으로 치면 등수 안 내는 공부고 이거는 등수가 생기는 공부지 그런 것도 되고 어떤 거야 묘는 밖으로 드러난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 써먹는 거야 배워서 실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런 개념이지 인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 구분을 언제 구분이라고 이게 충분 그런 패턴이다 이런 거는 학생들끼리의 등수고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전국 전국 등수 그런 개념이 되는 거야 이건 비교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런 거지 어쨌든 인묘진이잖아요 인묘진 봄생 갑진이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이거는 진짜 수험생이 수험생을 본 거야 그렇죠 지는 수험생이라고 했잖아 여기는 이제 고등학생까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더 심어겠죠 도식이 심어다 도식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러니까 진월의 병화는 내년 갑진연이 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뭔가 사회적으로나 진이 월이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좀 뒤쳐진다거나 뭔가 고민거리가 반드시 생기지 심각한 거지 어떤 심각한 거야 그게 마치 수험생이 옆에 있는 아니 저 취업생이 옆에 있는 애들을 다 본 거야 그럼 몇 대 몇 경쟁률이 몇 대 몇인 거야 그럼 내가 거기에 딱 들어가려고 바짝 긴장해가지고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잖아 이런 거잖아 경쟁률이 높은 거잖아 요거 요거보다는 좀 틀리겠죠 요거는 대입공부면 이거는 취업공부라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잖아 예전에 그러니까 음 이런 고민들이 이런 것들이 길게 봐서는 좋은 거죠 운상으로 아까 얘기해 줬잖아 봄에 나무가 왔는데 또 나무가 와가지고 심은 거잖아 어떻게 잘 심을까 이걸 고민 때린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 심은 나무 종자 사다가 막 하면 돈만 돈은 쳐들어가는 거 아니야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 심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돼 더 큰 돈이 되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년에 그러면 내 느낌상으로 막 도시 크고 막 지옥 같을 거 아니야 막 인생에 대해서 막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있잖아 연애할 때 봐봐 어릴 때 연애해가지고 실현 당해봐 죽어보려고 하잖아 미래가 막 없어 보이고 막 그러지 않아 그러지 좀 말라고 내년에 병화들 다 이게 젊은 날의 추억입니다 그죠 그니까 뭐라고 뭐라고 했어요 제가 병화들 걔만 지켜라 걔만 탈선만 하지 마라 때려치고 학교 안 가겠다고만 하지 말라는 얘기여 학교는 가라 이런 거여 내 말은 자기 할 일 그렇게 하라 이런 거고 사오미 이거는 사오미는 봄이 여름이잖아요 여름 입장에서 이게 봄이 봄이 온 거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여름생인 입장에서 봄이니까 봄에 대한 노하우보다 내가 더 이제 노하우가 많은 거야 여름생들은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 이 자체가 인성이잖아요 인성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걸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내가 지금 대리인데 심사원이 와가지고 뭐 좀 물어보면 그거 얘기해 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음 어떻든 크게 또 놓고 보면 이 여름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나한테 뭐라 어 물어보는 사람들이야 그러겠죠 뭔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겠죠 아이 사화까지 왔으니까 얘네들이 아직 그거 경험 못 해 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그런 개념인 거지 그죠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많이 올 수 있다 이런 거지 어 나의 능력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도식 됐잖아 이 자체 도식이잖아 그죠 목국토되어 있는 사람이 목국토라는 게 원래 목국토가 뭐여 고지식한 거야 여러분 목국토가 고지식한 겁니다 왜 고지식할까 상상 좀 해 봐 땅에 묻혀 있는 나무가 움직이나 애지간해서 안 움직이잖아 뿌리 내리면 목국토가 뿌리 내리는 거잖아 뿌리 내리는 습성을 가진 사람이 변화가 심해 고지식하잖아 목국토의 행위 자체가 뭔가 막 땅 파는 거잖아 연습하는 거요 연습하는 거 그 막 연주하는 거 연습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기능을 배우는 것도 되죠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기능을 배우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다 뭐 이런 개념도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진사는 뭐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병화 입장에서 이 진은 항상 생각을 해요 진중개수 이거는 남아 있는 겁니다 과거의 관성도 되는 거야 과거 신자진운동의 추억 관운동의 추억 그런 거 항상 생각 것이라 병화가 진해 관대지라는 것 또한 그런 거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봄에서 공부 인성에서 여름 활동으로 넘어갈 때 그 자기 컨트롤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방종하면 안 된다는 뜻이 그게 개수의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개수가 이제 4화가 되거나 5화가 되거나 하면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개수가 필요 없어 지기들이 알아서 긴다니까 맞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면 근데 진에 왜 하필 개수가 들어가 있냐 이거지 청소년기다 이거지 사춘기다 이거지 사춘기의 개념 저번에 얘기했죠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라 사춘기는 그러니까 그 전 병화가 올해 개년년은 자아 형성이 안 된 거야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 거야 근데 조금 대가리 커가지고 이제 자아 형성이 되니까 아빠 엄마 얘기가 내 생각하고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춘기가 생기는 거라고 여러분 그게 진토야 진토의 모습이야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봐야지 설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이런 사오미에 필요한 거 진중개수도 또 필요하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변화가 생겨요 내년에 5월에 5월에 병화다 하면 그 진이 들어오면 5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신유술로 가는데 그 진이 들어온다 하면 내가 어떤 능력을 냈는데 옛날에 책 찾아보는 거예요 진이 들어온다는 거는 뭐 하다가 옛날에 공부했던 기억이 나잖아 옛날에 이거 이렇게 했던데 해가지고 책 찾아보는 거라고 명리로 치면 그런 거지 그러면서 계속 발전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런 거지 다만 급하면 안 된다 급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오미 뭐 이런 뭐 이게 상관 식신해가지고 도식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크게 놓고 보면 사오미생이 갑진이 오면 이거는 내 무기 같은 거야 과거에 쌓아놓은 내 무기 같은 거지 이 사오미는 직장 다니는 단계잖아 근데 갑진이다 하면 그 취업 준비할 때의 그 기억 추억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 그것도 되고 실제로 내가 대리 돼가지고 신입사원도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오지랖 떨 수도 있죠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비겁이 많아지면 재성이 약해지잖아 그죠 돈은 안 되는 거야 근데 내 편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봄생 여름생은 뭐예요 한마디로 그냥 길게 바라야 내년을 미래를 위해서 길게 바라 그거야 그거야 그 다음에 병화가 신생 유생 술생 가을이죠 이 진이라는 글자는 춘궁기라고 했죠 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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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궁기라는 뜻이 뭐냐 하면 이 신금이 임묘하는 시기라서 그래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진월이면 4월이잖아 옛날에는 요즘 비닐하우스 입고 막 하니까 열매가 없어지는 시기야 다 떨어지는 시기라고 밀감 같은 것도 지금 한참 하거든요 한 1월 2월 근데 밀감도 종류가 많아 그 뭐 나스밀감 뭐 이런 거는 막 4월까지 달린다고 근데 진월이 되잖아요 이 4월이 되면 밀감이 만약에 밀감 종류가 많아 그러니까 여름에까지 가는 그 밀감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진월에 이 그 열매가 만약에 있다 하면 밀감 같은 경우는 그 알맹이잖아 수분이 쫙 빠져 진월에 그게 수가 임묘되는 거야 그게 나스밀감이라고 그게 있어요 그건 씌어서 못 먹어 진월까지 놔둔단 말이야 놔두면 진월에 쫙 수분을 빨아뜨려서 벗겨보잖아 그러면 물이 하나도 없어 안해 근데 이게 5월 이렇게 되잖아 놔둬잖아 물이 차기 시작해 안에서 그 특징이 뭐냐면 진월에 물이 쫙 빠진다는 뜻이야 그게 수가 임묘되는 거예요 그게 수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사주의 수가 좀 필요로 한 사람들이 우리 내년에 진이 있다 하면 진년이 오면 심각한 단계까지 갈 수도 있는 글자란 말이야 이 진이 쫙 빨아먹어 버린다니까 근데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우리 어머님이 개수일관이요 지금 우리 어머님의 상황을 내가 딱 봤을 때는 진, 사, 오, 미인데 내년도 위험하다는 거지 올해는 괜찮애 개수가 장생하는 거니까 버틴다니까 근데 확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십이운성을 다른 십성으로 자꾸 옆에 있는 걸 자꾸 십이운성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 좀 그러지 말고 일관대비로 십이운성을 보란 말이야 왜 짤데기 없이 옆에 있는 것까지 다 해 완전히 그 대가리 쥐 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보면 너무 그러니까 옆 해석을 하면 안 되지 가장 우선적인 건강은 십이운성적으로 그게 있다고 묘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항상 자기 일관이 임묘되는 시기 근데 그게 죽는 게 아니잖아 봐봐 그게 물이 쫙 빠졌다가 어떻게? 그 열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빠질 뿐이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다니까 그럼 진짜 맛있어 죽는다 안 죽는다?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안 죽는다 대부분 안 죽는다야 근데 꼭 그거에 꽂힌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 그렇지 꽂히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다니까 그거 인생이나 그런 거예요 그거에 막 꽂혀서 그거 보면 진짜 이게 틀린 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편인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냐 이런 게 틀릴 수가 없지 거기 꽂혔으니까 꽂히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을이 생은 이거 입장에서 이 목은 목이잖아요 이게 목덩어리잖아 맞잖아 값지니까 우알로 그냥 다 목이요 이게 토가 아니여 이게 목이지 또 이런 얘기 미쳐버리겠네 또 토요 토 이게 토인데 토인데 목의 토다 이거지 임묘진이니까 목의 계절의 토다 이렇게 다 하지 술토는 뭐 토인데 가을의 토다 금을 닮은 금으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는 토인데 여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축은 토인데 겨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보라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이 금이 금, 금, 목, 하는 거잖아 그죠? 재료가 생긴 거잖아 월의 성분이 재료가 생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쓸 일이 생긴 거잖아 쓸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연장이 닳겠죠? 아니 가만 놔두면 놔두는 것보다 막 쓰면 이빨도 따지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 거야 마치 이런 거지 이게 목이다 병호와 입장에서 이게 인성이 문서다 이거야 문서 어떻게 하겠어? 투자하겠죠? 문서 사겠죠? 문서 사면 어떻게 돈이 나가겠죠? 이런 거야 이게 재성이니까 그런 것도 되겠죠? 여기 있는 거를 이 목이 왔다는 거는 뭐냐면 시험도 돼 시험 시험 자격 이런 거 따려고 돈 내는 돈 투자하거나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금은 이렇게 금, 금, 목, 하는 거 분별하는 것도 되고 이런 거니까 뭔가 그런 겁니다 금, 금, 목, 은이 선별하는 것도 되고 다만 이제 도식은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내년에 병호와가 갑진이 만났는데 이제 편인으로 도식은 하더라도 그걸 바로 이제 극복하는 거는 신유소생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지 그리고 이제 금이라는 거는 이게 어쨌든 재성이잖아요 재성은 현실이죠 현실 현실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해가지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성향은 아니겠죠 갑진을 보고 항상 적당히 놀고 집에 가자 적당히 하고 뭘 하자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컨트롤이 되겠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조절하는 겁니다 금, 목, 목, 도 그렇게 보시라 나쁘지 않아요 신유소생은 회자초 회자초 이 신유의 원진 이거는 어쨌든 사회적 관외 문제죠 관외 문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병화가 관성 관성 달이잖아 관성 달이면 예를 들자면 관성 달에 태어난 병화는 직장 다닐 가능성이 많잖아 관을 직장이라고 본다면 간목이 뜨면 어떻게 된다고 관설된다고 다른 데 갈까 이런다고 다녀봐도 비전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이 간목이 편인이 있으면 근데 지지도 그런 거잖아 지지도 그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인간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서로 왼수진 거야 뭐 같은 인간이 생긴 거야 그러면 그 생각과 그 뭐 같은 인간까지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그럴 가능성이 많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만약에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닌다고 치면 이 사람이 일반 직장 다녀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데 직장 옮기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공무원이라고 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만둬야 돼 그런 개념의 차이라고 여러분이 이런 것도 이거는 불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 이건 절대 그만두면 안 되지 그쵸? 자월에 와가지고 직장 문제 물어보면 그만두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지 항상 병화 입장에서 이게 목은 뭐냐면 인성이니까 이 인성이라는 거는 자격도 되는 거고 뭔가 진급도 되는 거고 그정이 그 다음에 시험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년에 뭐 문서도 되는 거지만 병화 일관들이 물어보는 게 그런 거지 진로 그 다음 뭐 자격증 시험 보면 될까요? 합격 운이라든지 진급이 될까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볼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 사주 보고 대우 보고 잘 대답해 주면 돼 그때그때 틀린 거지 맞잖아 그런 질문을 할 것인가 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세요 이걸 또 아주 그냥 목숨 걸고 학격 헌다 안 한다 학격 헌다 안 한다 인간 직접 쳐다보고 대화를 나눠봐야 학격 헌 인간인지 아닌지 아는 거야 쳐다보지도 않고 학격 헌다 안 한다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이 사주는 확정적인 학문이 절대 아니다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근데 빼도 박도 못하게 맞추는 경우가 있지 어떤 경우야? 뻔히 보이잖아 뻔히 보이잖아 그럴 때는 빼도 박도 못한다고 내가 보려고 해서 본 거야? 그냥 보이잖아 그게 열심히 공부면 보인다고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테이프를